원천징수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 같이 원천징수 책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원천징수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완납적인 원천징수 하고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있어요 정의 자체는 그래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조세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걸 얘기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 납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납적 조치에 불과하다 세법에서 중요한 건 삼면관계라는 건데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그리고 징수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의무자 그리고 소득세 그 납세의무자인 원천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이렇게 삼면관계가 있다 그래서 유물에 보면 얘네들이 첫 번째 관계 얘네들이 두 번째 관계 얘네들이 세 번째 관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천징수라는 건요 국가가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세금을 좀 뜯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기가 보스면 얘가 중간보스 정도 가져와 앵벌이 하는 거죠 열심히 뛰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납적하고 완납적이 조금 다르긴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원래는 이 법률관계가 되게 단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대법원에서 하나 이상한 판례가 나와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면서 이 원천징수의 법률관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많이 깨져 있어요 일단은 복잡한 이유는 원래 법리대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되고 원칙 이외에 예외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 첫 번째 얘 둘의 관계입니다 이게 원래 법률관계 이 둘 사이에서만 원래 있었어 존재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를 한다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이죠 원래 둘 사이에서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국가로부터 징세권을 위임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학설이 되게 많아요 이걸 학설 여러분 필요 없는데 원천징수 이 둘이 무슨 관계에 있느냐 징세권을 위임한 거냐 등등등의 학설이 어떤 논문 보면 한 8개 있어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계가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징세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위임받아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징수의 징수 원천징수는요 세액을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잖아요 납세의무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배우잖아요 그 확정이라는 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확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거나 국가가 부가 결정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그냥 징수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동확정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옆에 써요 자동확정방식 자 이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소득을 100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20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누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는 돈도 못 받았는데 얘한테 내야 되느냐 국가에 내야 되느냐 무조건 내는 거예요 얘가 1차적 책임이야 중간 보수한테 얘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네가 알아서 앵벌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법률관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실제로 징수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의 재산으로 자기 재산으로 세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수권을 위임받았으니까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자기 세금도 아니잖아요 돈 줬다는 이유로 네가 알아서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득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죠 네가 먼저 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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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부가세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부가세법에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잖아요 소비자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를 받았는지 여부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는 거예요 안 받아도 무조건 내는 거예요 위임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인에게 이런 걸 위임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부터 사실은 시작하겠지 내가 뭔데 왜 국가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닥치라는 거죠 전세계 어디나 위돌딩 이슈는 있는 거야 무조건 네가 책임져라 사업에 참여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 되니까 원천 납세의무가 재척기간 도가로 소멸하거나 원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자 볼게요 얘가 소득을 지급했는데 한참 전에 지급했어요 그때 원천징수 안 했어 얘 소득에 대한 원래 과세권이 있는 거잖아 맨 처음에 이게 재척기간 도가로 소멸했어 이 소득이 이해하시겠죠 원천징수 의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사망하면 사회출됐을 때 사망하면 징수 의무도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세무조사 나와서 징수할 수 있느냐 했었잖아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률관계 주체가 될 수 없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급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례로 나온다면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 거야 두 번째 국가와 납세무자의 관계입니다 원천징수 세 개에 있어서 적어도 얘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특히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얘한테만 가는 거야 이건 지난번에 양도 주식 양도에 있어서 비거주자 케이스를 배웠었잖아요 얘한테면 가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이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조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국가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국가와 원천 납세 의무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관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조세 법률관계는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로 보는 거야 국가는 채권자고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환급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채권자가 되고 국가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관계는 세금이라는 게 조세 채권이다 라고 해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보고 결국 둘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만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징수 의무자에게만 이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아 이게 피곤해진 거야 이상한 판례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을 막 개정하고 자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가 세액을 누락한 거야 국가에 안 낸 거야 얘는 소득을 지급받았는데 그럼 방금 전까지 배운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는 누구에게 가면 안 돼 납세 의무자에게 가면 안 된다 원천징수 세액에 있어서는 무조건 누구에게만 가야 되는 거야 징수 의무자에게 달라고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법률관계인데 이게 요상한 판례로 깨지고 법이 개정된 거야 자 가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거야 이해하셨죠? 누락됐어 이게 세금이 국가로 안 들어와도 누구에게 계속 가라고 그랬어 얘한테만 가라고 그랬다 얘한테만 이해하셨지? 네가 책임이야 네가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니?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니 얘가 얘 바본데 그렇잖아요? 원천징수가 얘가 바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잖아 스스로 나빨 능력이 없으니까 떼서 그냥 먼저 내라는 거 아니야 부과가치세도 소비자가 바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자기 세금 자기가 내면 되는데 네가 소비한 거 일일이 장부 써서 갖다 낼 수 없으니까 사업자 보고 내라는 거 아닙니까 얘한테만 원래 가면 안 돼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죠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소득세법 특칙이 있어 예외는 너무 집중 안 해야 돼 그냥 특칙이 있어서 원천 납세무자에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길을 튼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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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